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KCC 스위치 앤 페스타 온 아이스 2011부 공연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부를 마무리하는 공연은 스턴트 배틀 배경음악으로 해서 펼쳐지겠습니다. 남자 선수 4명이 참가를 하죠. 브라이언 주웨르 배출체 밀리아 플리 토마스 베르너 선수입니다. 링크 바깥으로 지금 전사복을 입은 그런 출연지들이 나타났는데 한편의 청구 영화를 보낸 듯한 그런 무대입니다. 선수들을 공격하는 한 무리의 적분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 적들의 움직임을 잠재울 그런 선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브라이언 주웨르 선수죠. 주웨르 선수가 임무를 완수했네요. 자, 이어서 일리아 클릭과 토마스 베르너 선수가 등장을 했죠. 페트릭 첸 선수도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장하우 선수까지 해서 무대 5명의 남자 선수들과 함께했던 1부를 마무리하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남자 선수들의 남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 1부를 마무리하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